탁심 광장에 지하철 타러 왔습니다. 근데 카르트 사는 데서 안 좋네요. 숫자들이 많네요. 아 저기 있다. 이건 지하 도로네. 그리고 이스탄불 카르트 사고 충전도 했습니다. 지하철 타는 게 진검사라네. 아 굽다. 넓다. 8인용? 8인승이에요. 1,2,3,4점 거잖아요. 애니커피가 전점이네. 애니커피 여기서 나갑니다. 어디서 일단 나가야지. 어쨌든 오래돼 보이는데. 마라이라고 써있어요. 맞아 그냥 나가지? 걸렸어? 자체 걸리는데. 여기는 찍어야 돼 잠깐만. 카드 내야지. 어 하나 갔다. 화니파이. 넷째 많이 안 들어가요. 시리케시깟 쪽으로 가는건가. 마르마라의 산을 타고. 수유노스 치맥에 내렸습니다. 아 바퀴 빠졌어? 어 거기 구멍이 크네 그냥 나가는데 이걸 왜 해놨지? 여기도 이스탄불 카레티 타는 게 많아 와이엇츠키 여기 풀 수 있잖아 여기 쟁검사 지나자 일로 가래? 우리로? 일로 와! 일로 가겠지 올라가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다 일로 가지 않았어? 여기야 여기도 의자 있네 여기서 주어있는걸 왠지가 이러지 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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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베이 마다 오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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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좌는 YHT야.